안녕하세요. 전액 대출 하우징입니다. 이번 매물은 안산 본호동 상록수역 도보 이용 가능한 3룸 현장입니다. 방세계와 화장실 두 개 다용도실 1개 있으며 에어컨 두대와 전열 교환기 설치되어 있습니다. 또한 초중고등학교 대형공원을 도로보 이용할 수 있어 자녀 키우기 좋은 현장입니다. 입주금은 천만원이고 부족하시다면 추가 대출로 도와드립니다. 입주금 없어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신축 매물입니다. 또한 여유자금, 사업자금 3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추가 대출로 도와드리니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.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. 대출 안될시 계약금 돌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